나 좀 봐봐! 자, 성우 아빠가 아이들을 자리로 불러 모읍니다. 애기 자지? 응. 자면 여기다가 살짝 내려놓을 거거든. 자, 등 센서가 이렇게 또 바로 작동하죠. 아, 한창 등 센서 있을 때죠. 아, 재울 수 있어? 응? 오케이. 야, 뭐야 이 집은? 형 어깨에 기대자마자 바로 자요. 어? 얘들아. 지금. 지금. 너네. 방 청소를 좀 해야 돼. 어제 다 했는데? 아니, 저게 어떻게 한 거야. 빨리 가. 빨리 가, 청소해. 안 돼. 가, 빨리. 빨리 가. 게임 하지 말고 빨리. 이야, 기가 막힌 애는. 집안일 전부 다 에이스인 것 같아요. 이야. 정말. 친구들만 나랑 나랑 깨끗한 건데. 우리 방은 깨끗해. 저걸. 언니 화장대만 치워, 제발. 아우, 카리스마. 언니한테도 할 말 해요. 자. 역시 막내 형이 좋나봐. 야, 너 진짜. 너 잘한다. 아이들 너무 착하다. 이 집 애들. 아빠네 키가 커서 여기 위에 전등 때문에 빛이 많이 나고 저는 키가 작아서 빛이 많이 안 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키가 작아라? 어떡해. 말은 저렇게 해도 너무 착하다, 진짜. 그러니까 저런 거를 왜 나한테 안기면 잘 잘까, 이걸 생각한 거 아니에요. 너무 감동이다, 진짜. 정말요? 정말 꿀잠 자고 있어요, 지금. 아, 쟤는 참. 아, 쟤는 수면제인가 봐요, 별명이. 파란 쪽 걸치고. 안돼. 네. 수연아, 정수연. 수연아. 응? 이거 이불을 저 구석으로 항상. 구석으로? 어? 오케이, 구석으로. 이런 거 좀 쓰고. 간단하다. 이거 책상을. 이거 다 하면 지워진단 말이야, 다 이렇게. 잘 지워진다. 이렇게 해서 지우라고. 오케이? 응? 야, 이 바닥에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? 아, 양말. 아, 정말. 아, 양말이 왜 침대에서 나와. 이거 언니 거랑 치즈 거. 아, 아빠. 야, 야, 야. 다른 곳 같네. 평화롭다, 여긴 정말. 아, 내가 정리해 놓은 거야. 가.